기억하고도 추모하기도 벅찼던 어제 하루에 정치권에서 세월호 관련된 막말이 또 나와서 또 다른 갈등으로 번졌습니다. 이 얘기 좀 들으시고 이슈 따라잡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부천소사 당협위원장인 차명진 전 의원은 세월호 5주기 하루 전날인 그제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들이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징하게 이용해 먹는다며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귀한 사회적 눈물 비용을 개인용으로 다 쌈싸먹었다, 자식 팔아 생계 챙겼다는 등 단원고 희생자 유가족을 보상금과 관련지어 비하하기도 했습니다. 당의 원내대표를 지낸 사선의 정진석 의원도 세월호 그만 좀 우려먹으라 해라, 이제 징글징글하다는 내용의 글을 받았다며 SNS에 올렸다가 비판이 쏟아지자 글을 삭제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4.16연대는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습니다. 유가족들의 고소와 저희 시민들의 고발을 통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은 생각입니다. 민주당은 두 전현직 의원의 제명을 요구했고, 정의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도 정계 은퇴를 촉구했습니다. 한국당은 모레 당 윤리위를 소집해 5.18 망원 의원들과 함께 세월호 막말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부적절한 발언이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두 달 5.18 망원 문제를 미뤄왔던 한국당이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할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소식, 이슈 따라잡기 순서 들어왔습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님 나오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김평론가님. 반갑습니다. 이거 뭐 한 이틀 됐는데 가라앉지 않고 있어요, 이 세월호 막말. 네, 그렇습니다. 이거부터 좀 여쭤볼게요. 그 글들 다 내렸나요? 페이스북의 게시를 그저께죠. 저녁 오후에 했다가 밤에 다시 내린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 글뿐만 아니라 사실은 차명진 씨가 사과를 하기 전에 유튜브에 출연을 해가지고 자신의 발언을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또 했어요. 김문수 TV에서. 그런데 그 동영상도 현재는 삭제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저는 이 글 처음에 봤을 때 혹시 그 음주 운전만큼 위험하다라고 하는 음주 페북 아니었을까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모양이죠? 뭐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자신이 차명진 전 의원이. 아니, 뭐 처음에 내가 후회하지 않는다고 그랬다니 그러면 술 먹고 쓴 건 아닙니다. 그 얘기잖아요. 술 먹고 써도 후회를 안 할 수도 있죠. 취중 진단이라고 해서. 네, 취중 진단이라고. 그런데 취중했는지 아닌지 그것은 알려지지는 않았었고요. 여하튼 간에 사과하기 전에 그렇게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팩트인데 그마저도 일단은 삭제되어 있는 상태고 그 삭제된 경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아직 알려져 있는 건 없습니다마는 본인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뭐 입에다가 그냥 이렇게 저희가 인용하기에도 민망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고 어찌 됐든 국민적 분노, 유적들의 분노, 정치권에서의 한탄, 여러 가지가 지금 동시에 터져나오고 있는데 제일 궁금한 것부터 여쭤보면 한국당 지도부 어떻게 하겠대요? 일단은 어제 조금 이례적으로 비춰질 수 있는데 황교안 대표가 세월호 참사 추모 행사에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자신이 지난 정부에서 몸담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사과드린다, 그 어조가 좀 더 강해야 된다, 약해야 된다 이런 걸 떠나서 어쨌든 유감 내지는 사과 표명을 한 상태에서 이런 돌발적으로 보이는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일단 그 자리에서 이건 부적절한 발언이었다, 조치를 하겠다라고까지는 밝혔고. 그럼 황 대표가 말하는 조치는 뭐를 말하는 겁니까? 우선은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에 회부가 되는 것이겠죠. 어차피 대표가 당원권을 정지시킨다거나 제명시킨다거나 이거는 대표의 소관, 권한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윤리위에 회부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까지는 나온 것입니다. 윤리위 얘기가 나오니까 그럼 생각이 나는데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되기는 됐습니까? 그때 뭐 위원장 사퇴하고 뭐 누구 나가고 그래서 윤리위 자체가 구성이 안 돼서 진행이 안 됩니다. 선거 끝나고 하겠습니다. 이랬잖아요, 5.28 망원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구성은 됐나요? 현재 그 윤리위원장 사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윤리위가 정상 가동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얘기인 즉슨 한국당 윤리위원회는 열리거나 말거나 회부되거나 말거나 실효가 없다. 국민들은 이렇게 의심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당연히 의심할 수 있겠고. 그러니까 윤리위 결정에 대표가 관여를 한다거나 이렇게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황교안 대표가 최소한의 책임감을 갖고 있다면 윤리위 구성부터 정상 가동부터 박차를 가해야 되는 그런 현실인 것이죠. 부적절한 언행이었고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하겠다고 하면 진정성이 있으면 윤리비부터 빨리 구성을 제대로 해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나경원 원내대표 입장은 뭐예요? 같은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일단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차명진 전 의원 발언에 대해서 두둔을 한다거나 변명을 한다거나 이런 모습은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국당이 말은 좀 거칠었지만 못할 말은 아니지 않느냐. 혹시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은 없는 모양이죠?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고 본인의 어떤 직접적인 언급은 아니었지만 자신이 아침에 받은 메시지라면서 세월호 지겹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담아냈던 정진석 의원 또 이제 자신이 차명진 의원이랑 같은 입장이라거나 그 얘기했던 그 메시지가 그냥 곧 내 입장이라거나 혹은 그것이 유가족들을 공격한 것은 아니었다. 정치권에 대한 얘기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일단은 현재는 차명진 의원 한 명이 좀 따로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겠군요. 정진석 의원 거는 좀 가름마를 정확하게 탈 필요가 좀 있기는 있어요. 저 더블커트가 돼 있는 징글징글해요는 내가 그렇게 쓴 게 아니고 오늘 아침에 내가 이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라고 누가 이런 걸 보내왔네요 라고 올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그냥 단순 인용이라고 넘어가면 안 될 것 같고요. 왜 하필이면 오죽이 아침에 누구한테 받은 메시지인데 저런 내용을 올리는가에 대한. 그런 얘기도 있네요 라고 하기에는 4월 16일 날 아침이라는 거는 세월호 오죽이 있는 날인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정도의 인용을 했을 때는 필시 자신의 어떤 언급이라든지. 나도 동의합니다. 이런 뜻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설명이 없기 때문에 동의해서 어느 정도 공감해서 옮긴 거 아니냐라고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진석 의원은 저 글이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는 글쎄요. 내린 것보단도 자신의 뜻은 아니었다. 그리고 이제 유가족을 공격한 건 아니었다. 정치권에 대한 메시지였다. 정치권에 대한 말이다. 이 정도로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받아들이시기에는 눅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반응을 하고 있죠. 정진석 의원의 해명은 세월호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정치 쟁점화해서 지금 여권이 이거를 가지고 자꾸 저렇게 악용하지 말아라고 하는 정치적 메시지였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 국민들은 그럴 거면 거기다 왜 올렸냐. 동의하니까 올린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거꾸로 보면 본인이 그런 언급을 인용의 형태지만 함으로써 거꾸로 정치적으로 쟁점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또 받는 것이죠. 그러게요. 그런데 다 떠나서 한국당은 왜 잊을만하면 이런 망말과 망언이 터져나올까요? 일단 차명진 전 의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차 전 의원은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전후해서 침박해도 원래 아니었거니와 어느 정도 탄핵에 찬성하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에 자유한국당에 복당을 했고 누가 다 알 수 있듯이 다음 총선에서 공천을 받기를 희망하고 있는 그런 처지입니다. 그리고 복당하면서도 자신이 탄핵에 대해서 오판을 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석방 청원운동을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 지역신문에서 연재하고 있는 칼럼을 통해서 하게 됐던 것이죠. 그렇다면 자유한국당 내부에 특히 좀 극우적이라고 불리우는 지지층 사이에서 세월호 지겹다라는 여론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차명진 전 의원은 나갔다 돌아온 탕자의 입장에서 복당파, 비박파 입장에서 더더군다나 그 지지층을 좀 잡아야겠다라고 계산한 것이 아니냐. 그런 의구심이 나올 수 없게 없는 것이죠. 시청자 여러분들이 차명진 전 의원을 얼마나 잘 아실까 모르지만 차명진 전 의원이 사실상 김문수계로 돼 있죠? 네, 김문수 전 지사랑 굉장히 가깝고. 굉장히 가깝죠. 예전에 민중당 할 때부터 오랫동안 같이 해왔던 그런 행보를 했었습니다. 출신과 경력과 살아온 역정만 놓고 보면 운동권 출신이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아주 과격한 운동권 출신이었고 노동운동했고 김문수 지사와 지사 젊었을 때처럼 현장에 내려가서 실제로 공장 생활하고 노동운동하고 했던 진짜 오리지널 운동권 출신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1990년대 초반까지도 진보정당 운동을 했었고요. 진보정당 운동했고요. 그런데 보통 보면 좀 과격하게 운동하셨다가 전향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과격하게 전향을 하는. 극과 극으로 가죠. 그런 사례가 많이 있고. 김문수 전 지사도 지금 그렇게 운동권 출신의 개혁적인 인사였는데 확 돌아서더니 지금 태극기 부대보다 더 오른쪽에 가고. 그렇습니다. 그 궤적을 굳이 길게 잡을 필요도 없이 사실 김문수 전 지사나 차명진 전 의원이나 탄핵 찬성파였었는데 2017년에서 18년으로, 2016년에서 17년으로 바뀔 때 김문수 전 지사는 이미 태극기 부대로 다시 새롭게 진입을 하는 그런 정치적인 고개를 보여줬었죠. 김수민 평론가께서 굉장히 고차원적인 정치 공학적 계산을 설명을 해주셨지만 시청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분들은 도대체 왜 그러지가 논리적으로 아직도 잘 납득이 잘 안 되기는 합니다. 설명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좀 있기는 해요. 정치를 좀 많이 하다 보면, 특히 낭인처럼 되다 보면 자신이 설 자리를 찾아가지고 가는, 어떤 자신의 이념이나 포부에 따라서 자리를 찍는 것이 아니라. 소신과 철학과 가치가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비어있는 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성격이 또 강해지기 마련이죠. 어찌됐든 자유한국당 빨리 이 문제 정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빨리 정리를 해야 될 것이고, 한편으로 추측을 좀 해보건대, 황교안 전 대표가 지난 경선 때 김진태 후보라든지 이쪽하고 적극적으로 차별화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정치 공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것이 자신의 지지 기반을 지키기 위해서, 분열을 막기 위해서 그랬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과연 기반 자체가 그렇게 튼튼하지 않은 차명진 전 의원을 굳이 황교안 대표나 황교안 대표 체제가 지켜줘야 할 이유가 있을까. 없죠. 더군다나 황교안 대표는 세월호 행사에 참석을 해서 또 사과 입장까지 표명한 상태에서 찬물을 끼얹었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황교안 대표가 과연 이 문제에서 인터넷 유행으로 친다면 손절할 것인가, 차명진 전 의원은 손절할 것인가. 쉽게 말해서 내칠 건가 말 거냐, 이렇게 된다 이거죠. 이거는 조만간에 빨리 판가름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게요. 이 문제는 황교안 대표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 그리고 더 넓은 대중, 중도로의 확장 이런 것들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4월 16일이라는 날짜 자체가 자유한국당한테는 정말 괴로운 날짜예요. 매년 4월 16일만 되면 세월호 4주기, 5주기, 내년에도 6주기 될 것이고 끝나지 않는 4월 16일의 악몽이 거듭될 텐데. 부디 자신들이 괴로울 지언정, 새로운 괴로움을 다른 사람들한테 주는 그런 당원이 없도록 자유한국당이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괴롭기로 따지면 생때 같은 자식들을 수장시킨 그 유가족들만큼 괴로운 사람이 이 하늘 아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정치권이 그 아픔과 그 상처를 도대체 이해를 하고 있을까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런 얘기 나올 때마다. 유가족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유가족의 행보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다고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유가족들이랑 생사고르락을 함께 해왔던 활동가들 같은 경우는 가끔씩 싸울 수도 있고 그런 건데. 그런데 이제 지겹다라는 워딩을 써가면서 얘기하는 것은 가족을 잃은 사람에 대한 도리는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유족과 그 4.16 단체들이 요구하고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찬성도 할 수 있고 반대도 할 수는 있어요, 정치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유가족들이 추구한다고 해서 반드시 해야 된다는 이유는 없고 그 역시도 사회적인 기탄 없는 토론을 통해서 합의를 보면 되는 것이죠. 요구사항 1, 2, 3, 4 중에 유족들도 100% 다 동의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러나 그 모든 걸 떠나서 자식 잃은 그 유가족의 상처를 건들거나 조롱하거나 비하하는 거는 이거는 정치를 떠나서 인간으로서 우리가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된 일 아닌가 싶은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겹다라고 하는 그 태도 자체가 논의를 가로막고 소통을 가로막는다. 아니, 그건 아니죠. 네,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관련해서 이 와중에 이 논란의 중심이 돼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만기일이 다가왔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기결수로 4월 17일 자정 0시를 기해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됐다고 해서 구속 기간이 만료된다고 다른 재판받는 분들처럼 석방되는 건 아닌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미 새누리당 공천 개입건으로 징역 2년이 확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2년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구속 기관하고 상관없이 새로운 죄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것이 집행되기 시작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남아있는 국정농단 사건을 포함한 그 사건들에 대해서 대법원 재판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냥 기결수로 바뀌고 그대로 옥살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다만 이제 노역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재판을 마저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노역을 하지 않고 서울 부치소에 일단 머무르면 쉽게 얘기해서 옷만 바뀌는 것이죠. 네, 이 얘기를 제가 좀 질문을 드린 이유가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 자유한국당 일부와 대한외국당에서 이왕 이래된 거 석방하놓고서는 재판받자라는 요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총선 앞두고 그냥 한번 정치적으로 주장하는 겁니까? 이미 기결수가 되었기 때문에 석방은 힘들다고 봐야 되겠죠. 대법원 재판도 끝나지 않나요? 사면하기 전에는 불가능해졌죠, 법적으로는? 네, 그렇습니다. 아마 나중에 그러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사면 주장을 할 것입니다. 사면 주장을 나올 것이다. 사면 촉구를 할 것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정치적인 수라고 봐야 되겠죠. 전직 대통령이 저렇게 감옥에 갇혀 있고 그리고 갇혀 있은 지 꽤 되지 않았냐. 전두환 노태우 씨하고 그때 기관하고 비교해도 좀 되지 않았냐. 좀 풀어줄 만도 하지 않냐라고 하는. 그래서 아마도 제가 예상컨대는 그런 석방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나중에 사면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매정한 대통령이라는 식으로 공격할 가능성이 다분해 보입니다. 현실은 구치소 앞에서는 지금 보시는 저 화면처럼 태극기 부대와 대한외국당의 석방 요구 집회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 하루도 앞뒤지고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집회에 참석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열망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을 바라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중에서 석방을 해달라, 결단을 해달라라고 촉구하는 사람들 과연 실제로 석방이 될 거라고 기대해서 가능해서 그렇게 촉구를 하는지는 다소 의문이 있죠. 조원진 의원님 화면도 나오고. 저 집회는 매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지만 딱 이거는 마지막으로 그 유명한 별장 성접대 사건의 장본인 윤중천 씨 체포됐죠? 네, 체포가 됐는데 일단 체포된 이유는 회사 돈을 좀 빼돌렸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포착이 된 게 있고 또 평소에 회사의 규모를 과시해서 사기, 사기 혐의로 결국에 이번에 체포가 된 건데 얼핏 보면 이게 혹시 별건으로 사람을 집어넣어서 억압을 하기 위한 게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사실은 김학의 전 차관에게 뇌물을 줬느냐 아니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돈을 빼돌렸다면 뇌물과의 연관성, 그 자금 흐름을 좀 추적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같이 회사를 운영했던 분들 주장에 따르니까 윤중천 씨가 회사 돈을 수십억을 빼돌려서 해임이 됐는데 그 돈의 용처가 전부 다 로비 자금으로 술 먹고 골프 치고 접대하고 이런 대로 썼더라. 그중에 일부가 김학의 전 차관한테 얼마가 갔는지를 들여다보겠다? 그렇습니다. 그럼 딱 이해가 되네요. 이번 체포가 당연히 압박은 되겠지만 별건으로 사람을 얽어넣은 건 아니다. 그런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일단 사기 혐의로 체포돼서 조사가 진행 중이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여기까지 듣죠.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